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가는 증권 방송 황맥기로 성공 투자합시다의 좋은 정보입니다. 오늘이 4월 24일입니다. 주말장 오전 모닝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단기 급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숨구르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우 강보압, 나스닥 약보압 이렇게 마감을 했죠. 특히 성장조 중심인 나스닥은 121선 저항에 부딪히면서 탄력이 전화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다우는 보시게 되면 역시 전고점 대략 24,000포인트 여기에서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급등나게 나온다. 그러기보다는 어느 정도 얕은 가격 조정 또는 기간 조정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유가는 쓰나미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보고요. 글로벌 증시는 어휘됐던 코로나19 거기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앞으로 펀더멘탈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자꾸 물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의 어떤 재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슈로 해서 어느 정도 숨구르기 다음에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단계 급등에 따라서 숨구르기 구간이다라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로 들어와서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렇죠. 역시 시세의 중심은 코스닥 저점 대비 53%나 급등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692포인트가 바로 여기인데 어느덧 거기를 거의 지수로 봤을 때는 회복했어요. 물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적과 성장세에 뛰어난 그런 종목들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시하는 것들이 많죠. 일단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바이오에서 어제 뭐 제가 여의도 주시관에서 추천드렸던 매드팩트 같은 거 신고가 있죠. 알테우젠 급등하고 있죠. 또 어제 삼성 바이로직스도 60만 원 돌파하고 있죠. 다 이런 것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도 강한 상승으로 갔는데 이때가 신의 안수에 있죠. 저는 우리 VIP 클럽에서 이때 매수하십시다. 또 한 번 이때는 절외 찬스입니다. 이격주정 파일을 박는 겁니다. 그때는 육가 급락 플러스 김정은 사망설까지 겹치면서 노이즈를 주었죠. 그러면서 구주문을 만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럴 때가 역시 기회고 지금은 어떠냐면 그래서 오실레이터가 95예요. 또 한 번. 물론 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상승 기율각대가 현재 둔화되는 구간이다. 그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번 주까지 만약 오늘까지 양선이 나면 양선이 나면 5개예요. 주봉 또한 오실레이터가 100에 육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까 오실레이터 20 이하에서는 매수고 그다음에 80 이상에서는 매도하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FM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실레이터가 주봉도 96이면 우리가 일정 부분 조정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장성민 씨하고 또 태용호 씨도 그렇게 비슷한 괴로워 김정은 사망설에 대해서 심의실을 줬는데요. 천호화제 정부에서는 뭐 일단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뭐 항상 북한의 베일이 가려진 나라고 그건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제 어디 됐던 그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시간에 좀 많은 하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미국 시장도 정강 후약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제 또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 계속 지금 보면 고점 그런 증오가 보이죠? 그러니까 어제 또 시간에 대부분 종목들이 내렸죠? 그러면 아침에 갭 상승 출발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만약에 운 좋게도 높게 출발한 종목들이 있으면 일단은 차익하는 게 좋아요. 오늘 음성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차익하는 게 좋고 그럼 또 낮게 출발할 때 여러분들이 보유하는 종목들이 낮게 출발할 때 특히 제4차 사례부인조 여기서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도할 필요는 없고 일단 지수는 한 650포인트 내에서 트라이 할 거예요. 밴드 상단이거든요. 그때 하는 거고 하여튼 낮게 출발하는 매도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물량을 축소한다고 해도 위에서 좀 반대가 나오거든요. 낮게 출발해서 그냥 어디서 계속 음성 나올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럼 이번 조정한다고 해도 600포인트 내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스트레스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산주들은 어제 제가 이제 저녁에 그 소식이 나와서 보니까 종목들이 대부분 시간을 내려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어제 시간에 급등 나오고 그런 것들은 오늘 고점이면 그것은 미련 없이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대략 요약해드리면 나스닥은 122선 저항에 부딪히면서 상승이 둔화되고 8,000에서 8,800포인트 여기서 빡스권이 예상된다. 코스닥은 견조한 우상향 상승 흐름이나 다시 한번 단기 과열권에 진입하고 있다. 어제 마감 후 김정은 이슈로 대부분 종목들이 시간에 조정을 보였는데 개파락 출발 시 매도 제대. 좀 저점 기회를 삼고 이렇게 오를 때 그때 좀 매도를 일정 부분 해놓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대로 방산주는 차익을 하고 만약에 이번 주에 좀 더 조정이 날 수도 있죠. 그러면 오양봉보다는 다음 주에 조정 나올 걸 미리 조정받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음복 주면 다음 주에 좋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소 이제 불확실한 구간이나 제4차 산업혁명 중 이건 순환 상승이니까요. 변압률 순환 상승이니까 또는 모멘텀이 있는 개별 종목 상승은 우리가 지속 염두에 두면서 포커스를 맞추자. 그러면 현금대 주식 비중은 어떻게 갈 것이냐. 빠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저는 조정 구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현금 확보한 다음에 오늘은 주말장에 가볍게 접근하고 또 항상 지수에 상관없이 올라가는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황미끼가 포측한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보자. 그래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서는 한진칼이나 한진칼 우선주 보강산업, 마이크로디지털, 유나이티드제약, 노바렉스 이런 종목들을 한번 저점에 만약에 개업하라고 할 때 잡는 것은 그닥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어떤 차트 설명이라든가 그 브리핑은 우리 VIP 전용 방송에서 해드릴 거고요. 참고로 저와 친구 되는 방법 여러분들 요즘 우리 유튜브 애청자들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시고 저도 힘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다소 예민하게 받아줄 수 있는 VIP 그룹은 어제로서 100분을 돌파했고 대교회인만도 20명이 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꼭 이렇게 여건이 안 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저한테 좋은 정보를 받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는 방법은 딱 이겁니다. 뭘 해주시냐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리딩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들어가시면 오른쪽 상단 보면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보 증권 TV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그때그때 무료 추천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시황 전략도 제시해 드리고 그런답니다. 아셨죠? 참고하시고 오늘 주말장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